공무원이 되는 그날까지 나는 제수독서실에서 총무를 하기로 했다 오늘도 독서실에서 공무원 뭐지? 전문님! 그, 그, 귀신이 있어요! 에이, 곧 시험인데 그런 거 신경 쓰다 떨어지면 어떡해요 그전에 제 간이 떨어지겠다고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간이 진짜 있었다고요! 시험이 눈앞인데 내가 귀신까지 잡아야 되나 이러다 내가 지방령이 되겠어 지방령? 그거 남아라는 거야? 남았어! 됐지, 됐지예요! 받아라, 통금이자! 지금 나 때린 거야? 안 되겠다, 도망쳐요! 어디 갔을까? 우리 이제 어떡해요 안 들키길 바라야죠 들켰네? 오지마, 오지 말라고! 시험다 못 치고 죽을 순 없다고! 이거는 붙여야 한단 말이야! 시험? 너희도 계속 시험에 떨어졌었어? 어? 나도 계속 떨어졌었어 공무원이 되려고 공부하다가 결국 지방령이 되어버렸어 지방령씨, 저희 같이 공부해요 여기 독서실에서 같이 버티자고요 얘들아... 아, 물론 등록금은 내셔야 합니다 예외는 없어요 귀신이라 없으시면 근무라도 하셔야 합니다 뭐, 뭐라고? 뭐라고?